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유익한 정보 더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보통 좀 몸이 아프다 어디에 감염이 됐다 하면요. 항생제 처방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를 먹는 건 좋지만요. 문제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 몸에 우리 몸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항생제 내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을 한방치료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건강한 오후에서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건강한 오후 진행을 위하여 백제한의원의 박대병 장로님 함께 보시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NOIM 스튜디오 생방송 위에 자리해 주신 우리 박대병 원장님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평강 누리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늘 이제 건강하면서 그렇게 밝은 모습,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유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 원장님께서 항생제 내성과 한방치료라고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네. 이 이유는 최근에 우리 원장님 병원 백제한의원에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조금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잡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항생제 내성 때문에 오신 분들 많이 계셨나요? 네. 그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먼저 이 항생제란 무엇인가 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흔히들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것에 감염이 됐을 때 먹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항생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항자는 저항한다는 항자고요. 생은 생겨나서 자꾸 자라는 거. 그러니까 세균이 계속 번식해서 자라난 기를 차단하고 저항시키는 것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정말 모든 병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지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어느 날 보니까 한 의사가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글도 너무 실감 있게 잘 쓰시고 그리고 그러한 주제들을 정확하게 찍고 지나가시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신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름이 맥 메카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맥 메카시는 의사이면서 이러한 작가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것을 아시는데 이분이 쓰신 것 중에 슈퍼버그라는 제목의 그러한 책을 하나 내신 것을 봤습니다. 슈퍼버그요? 네. 슈퍼버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보니까 이분이 의사로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내성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거기에다가 달바반신이라는 새 항생제를 갖다가 개발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소설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그냥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거든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의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소중한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분들이 자기의 몸을 생체 실험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참 애잔하게 잘 그렸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경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모든 읽는 사람들이 과연 이 항생제 내성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아니면 달바반신이라는 그 약처럼 새 항생제로라는 강력한 것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자기 의사로서 당연히 그러한 마음 먹겠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페니실링을 우리 프레밍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페니실링.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하나의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핸들해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 그다음에 유태인 상대로다가 비인간적인 실험으로 한 나치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나치 의사들이 유태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죄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하나 뒤집어 써서 그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사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사실 맥매카시가 자기의 심정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은 매독에 걸리면 환자들이 그들이 죽기까지 실험 관찰을 한 터스키키라는 생체 실험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것들에 대한 항생제에 얽힌 사건을 담은 그러한 책으로서 정말 의사라면 한 번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 스스로 자조하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의 그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패서러지를 하면서 세균학을 했거든요. 임상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임질로 인해서 왔는데 그 임질에 대한 세균이 우리가 볼 때는 세균이라는 한여름이지만 모양에 따라 이름이 다 다릅니다. 두 개씩 뭉쳐있으면 디프로코카스라고 그러죠. 고노에리아 디프로코카스 같은 것들이 이러저러한 내성을 갖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은 답답하니까 저희한테 샘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가진 이런 이런 농 같은 거 파스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것이 진짜 병원성 있는 세균이고 그의 이름이 무언지 정확하게 그것을 디텍트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미디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접시 비슷한데 뚜껑이 달린 접시예요. 거기에다가 임질균 같은 거를 다 심어서 자라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확실하면 다시 임질균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페니시링, 스트랩토크 마이싱, 가나마이싱, 에셈메이싱, EEM, 이런 거를 다 그 약 있는 것들을 디스크를 넣습니다. 만약에 페니시링에 의해서 이게 낫을 것 같으면 그 주변의 세균이 자라지 못합니다. 저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페니시링 몇 번 어느 것이 워킹을 했습니다 하고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고 그 약을 넣으면 그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서 자라게 했는데 그 디스크 대개 12가지에서 30매 가지를 쓰는데 전혀 듣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균은 바로 어느 약에도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약에도 치유될 수가 없다. 죽지 않는다. 계속 자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난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달마반신이라는 그 약을 맥맥하시가 이름에 올리고 그것을 해가는 과정에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잖아요. 이게 될지 어떨지 사람에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모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연민이 자기도 같은 인간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 정말 그렇게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있는 게 없다 듣는 약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몸이 너무나 아픈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기도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일단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내가 이제 건강으로서 이제는 아예 인생의 끝인가라는 그러한 극심한 좌절까지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항생제를 일단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서 항생제 센시티브 테스트까지 다 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5% 이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처방해 주는 대로 그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임상에서 만난 분들이 계신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당신의 기침은 이게 참 잘 안 낫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신의 폐 안에 있는 폐렴 규근 그 디프로코카스의 그 형체 자체가 모든 박테리아 모든 항생제에 대해서 이러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약이 없으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다면 정말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토렌스에 사시는 그 권사님은 신앙 안에서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폐와 폐렴군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를 강하게 하는 폐의 전격을 썼어요. 폐의 전격이요. 폐의 전격.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거기에 끄덕끄덕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침이 자꾸 위로 떠오르면서 세균을 계속 확산시켜서 기관지 내에 이렇게 퍼치거든요. 그거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선산숙광에 작용을 하는 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맨 우리 몸 아래에 있는 하초에 있는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 전격을 놓으면은 우위로 떠올라오는 것을 잡아주는 고삽작용이 있습니다. 기침하고 싶어서 우위로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아래에서 바로 콩팥이 그걸 잡아주는 거죠. 그렇다고 또한 기침으로써 이렇게 생겨나는 그 균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전부 이길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그 내성이 생긴 그 항생제 가지를 비웃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한방적인 처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금수육군전에다가 거기에 가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바로 천연항생제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침을 하느라고 전화를 하면은 5분도 통화를 못해요. 그랬던 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전화를 10분 20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호전이 되셨나 보네요. 네. 많이 호전이 되시고 어느 날은 팍을 갔다가 세 바퀴를 돌고 오셨는데 이제 기침을 무서워하진 않아요. 이제 죽을 줄 알았다가 그 사람은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폐로 가는 그러한 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풀들을 이용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것조차도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만하게 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선 사람 만들기 전에 열매 맺는 씨앗 맺는 채소와 나무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 안에 우리가 이러한 항생제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관방지다 그러면 좀 안 되나요. 그런 막무가내인 항생제 내성에 생긴 것들도 이러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했죠. 또 한 분은 오줌 소태라고 우리는 그러죠. 그런데 이게 뭐 방광염이죠. 계속 소변을 보는데 보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통증 때문에. 네.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나중에는 부어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이토록 되도록 왜 병원에는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병원 가서 먹을 약들 다 먹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자기가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환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분도 이해가 가죠. 사실상 내성이 다 생겨서 그러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은 참 잘 알고 계시는 오줌 소태의 팔정산을 쓰세요. 팔정산.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정산이란 것도 어떤 항생제. 처방이죠. 아니 항생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추럴 그 자연 그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서 버섯도 되고 풀도 되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한의학적인 처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질경이 여러분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데 질경이의 마지막 꽃이 피고 나면 깨알보다도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도 같이 넣고 우리는 차전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했을 때 이분이 되게 약을 먹고 나면 일주일 뒤에 다시 생긴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6주 동안 괜찮았는데 오신 거예요. 또 재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재발 했으면 저 딴 데로 갔지 왜 여기 또 와요. 재발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은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보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고통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whatever.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이와 같이 풀 가운데, 잎새 가운데, 나물 가운데 어떤 열매에 다 먹고 난 속 안에 한 그 씨앗의 그 알맹이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걸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와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항생제 내성 거기다가 한방치료이니 만큼 이제 항생제 내성이 조금이라도 생겼다 싶으신 분들은 이 한방치료로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항생제 몸이 좀 어디가 감염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좀 항생제의 공격, 박테리아의 공격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양학 쪽으로는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시지만 처방을 해주시면서 좀 문제는 과다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안 해도 될 처방, 미주에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걸로 확신합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목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생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진통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처방들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파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처방 안 합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떤 때는 이러한 것을 아 자연의학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쉐어해서 한방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실 거 없이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사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기 영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방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세요. 병원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코스가 치매는 우이분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기분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영분으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혈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혈렬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오기 최초의 우이기 상황에서 우리 몸이 면역으로 확실한 셋업이 돼 있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전파력이 14배 보통 델타나 코로나에 그 정도로 굉장히 빨리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신 그렇게 빨리 전파하다 보니까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는지 그렇게 사람을 중증에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Anyway, 그렇다고 그 친구가 반가울 리는 없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할머니하고 지낸 것이 한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30년 동안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대청마루를 쿵쿵쿵쿵하고 지나가시는데 할머니 새벽 기도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걸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감기가 없었고 독감이 없었고 사실 이름은 안 붙었지만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같은 그러한 병들도 많았을 그 시대에 맞습니다. 한 번도 안 걸리시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하면서 한의사회 때문에 그렇게 또 하셨겠지만 또 저희 아버지도 또 의사하면서 한의시고 저도 양방에서 한 15년 보람에서 한 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들을 지금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15년 전까지는 꽤나 독감이나 이런 걸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기를 잘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한 분이 오셨어요. 저 코로나 음성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음성이래요. 음성.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음성인데 얼마 전에 양성으로 잠깐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전혀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증상 감염이셨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무증상 감염자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욕들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상 그의 면역이 확실해서 그걸 이기고 갔던 것뿐인데 욕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중에 얼마 이렇게 집에서 스테이하면서 2주 있다가 하도 억울해서 다시 가니까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세균과의 싸움, 바이러스와의 싸움 중에서 슬기로운 피해가는 길을 그 면역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다면 우이기 상태에서, 우이본에서 세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바이러스는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그 면역에 대한 한방에서 얘기하는 우이본이라는 것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같이 나눠보면 사실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 교회의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들이 생기잖아요. 어쩌구니 없는 일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지혜를 같이 모아서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대병 원장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유익한 조언들 정말 더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의 과다 처방이라 할지 그리고 항생제의 그런 복용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 아무래도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것. 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랜 그런 지병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정말 수년간 나는 너무 많이 먹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의뢰 또 찾듯이 또 항생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 주치의를 찾아가시거나 우리 박대병 원장님 같은 분께 상담받으셔서 다른 대안은 없을지 또 한방적으로 다른 치료 더 좋은 방법은 없을지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청렬 해독이라는데 바이러스나 이게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시간을 한번 화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원장님. 네, 천연 항생제. 이것이 항균 작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항생제가 못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들이 자연 속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금은화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이름은 인동화라고 합니다. 참을 인자, 겨울, 꽃 화자입니다. 그 추운 겨울, 그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폐와 폐렴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겨울을 이기게 하는 인동화, 금은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화, 쌍화라는 그 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균성, 바이러스성 이런 모든 것들의 성약이고 이미 농이 폐 안에 잔뜩 들어와 있어요. 폐에 노란 가래 기침을 받아내고 이러할 때 이것을 쓰면 소종 배뇽하고 해독을 시켜버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연교라는 것도 가보죠. 개나리 꽃 피고 나면 열매 맺죠? 그 열매, 여러분도 있고 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기로 인해서 딱딱해진 것들을 풀어서 흩어버리고 낫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심장이나 간이나 담에 이게 어떠한 종기가 생겼을 때 어떠한 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종창이 생겨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종 산결이 아주 귀한 약으로 연결했습니다. 포공용이 바로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잔대밭에 많이 있죠? 많이 죽이고 싶고 이거 우리 잔디 다 버려놨어? 이름이 포공용입니다. 공짜는 아무한테나 안 주죠. 축무공이나 암우공이나 영산공이나 이러한 공짜가 붙을 만큼 귀한 풀인데 욕을 먹고 있어서 미안한 생각 듭니다. 이 민들레도 청열 해독시키고 소종 산결할 뿐만 아니라 대개 아기 전목이다가 전몽울이 생기고 막 아파서 아기는 울고 주려면 너무 아프고 이러한 유옹이라는 거 있거든요. 포공용 먹으면 잘 풀어져요. 그리고 나력이라고 목에 이만큼 생기고 임파선에 이러한 것들이 곪아가지고요. 너무 힘들 때 포공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요. 그 다음에 청대라는 쪽풀이 있고요. 이거 얘기하다가 한 45가지 정도 됩니다. 다는 못해요. 그러한 쪽풀도 폐나 간이나 위장으로 가는데요. 위장에 계속 헐어서 문제가 되고 낫지 않는 사람. 이러할 때도 여러분 청대라는 거 쓰고 하고초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제비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댑사리 하고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눈까지 밝게 합니다. 눈에 자꾸 다락지 나고 눈에 자꾸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눈이 아프고 이러신 분들 하고초에다 결명자 같이 넣어서 쓰시면 청간, 간은 깨끗하게 씻고 명목, 눈은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청렬, 산결시킬 뿐만 아니라 갑상선염 있잖아요. 이거 개초하고 같이 해서 쓰다 보면 정말 갑상선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비방이라고 많이 숨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도 내놓겠습니다. 많이 내놓으시면 좋고. 또 구한회사가 가끔 오실 때 있어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눈도 찌그러지고 너무 고민하세요. 그런 분들 하고초 좋습니다. 거기다 오약, 백지 이런 것들 같이 넣다 보면 도움이 되고요. 하고초 자신이 항암제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백동이라는 게 할미꽃이에요. 여러분 할미꽃 알죠? 알죠. 꼭 숙이고 수줍은 듯이 할머니가 처녀나 이런 분도 아닌데 얼마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는지. 맞습니다. 이름하여 백도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해바성 이질이 생기게 되면 계속 눕게 돼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백동, 할미꽃이 거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열루다가에서 생기는 이질성 암해바면 황년과 황백과 진필을 같이 해서 백동을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좋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상거허라는 자리 있습니다. 족삼리아 삼촌이죠. 거기에 뜸을 아침 저녁으로 3일만 뜨십시오. 그러면 그 설사 왜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은 3년, 4년을 그걸 갖고 갑니까? 사람의 지치고 지칠도록 면역이라는 것까지 다 작사를 내버리죠. 그러할 때 할미꽃 좋습니다.